용돈 용돈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신발 정리를 해요 차국차국 물걸레질을 해요 뽀득뽀득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슉 물건은 제자리에 아이 잘했어요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면 용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나 집언니를 도왔어요 여기 용돈, 여기 용돈, 여기 용돈 감사합니다! 할머니가 주신 용돈 세배하고 받은 세배의 돈 이건 모두 용돈이야, 야야야야 용돈은 이렇게 받을 수 있구나 이제 더 아끼며 소중히 할 거야